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개군면 자연리에 나와 있습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앞쪽에 보이시는 토지인데요. 지금 현재 기반시설, 토목봉사 및 기반시설 완비된 그리고 저희 토지 앞쪽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앞쪽에 소나무들 보이시는데요. 그 앞쪽이 저수지, 낚시터가 600m 거리에 취미생활 가능한 1억 초반의 초금매 토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평평한 정사각형의 땅 모양까지 예쁜 그리고 뒤쪽으로는 야산까지 가지고 있는 토지다. 아무래도 야산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도로가 안 좋지 않느냐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토지 입지를 보시면 주도로, 주도로가 600m 전방에 버스정류장이 있다. 그리고 낚시터가 앞쪽에 600m 전방에 있다. 그리고 들어오시는 길이, 시골길은 전혀 없다. 차량 2대, 교행 가능한 지역 내의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토지, 이쪽 앞쪽으로 보이시는데요. 지금 현재 송토, 송토 높게, 높게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지하수를 대공으로 파놓으셨는데 8가구 정도 같이 사용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들어오시면은 전부대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전기인입 가능하다. 그러시면은 집 지으실 때 정화조, 정화조 정도만 파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걸어가는 이 필지 하나랑 바로 옆쪽에 평평한 토지 하나 해서 총 2필지 내매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앞쪽으로, 소나무 앞쪽으로는 가깝게 지금 현재 새 눈에는 가깝게 여기 저수지, 낚시터 뷰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쪽으로도 길이 좋기 때문에 생활꽃, 개군면 생활꽃 같은 경우도 차량, 차량 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환경, 입지, 교통까지 최강의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지금 현재 제가 서 있는 158평 그리고 옆쪽으로 163평 총 2필지 자 중요한 평당가가 80만원에 나온 특급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가로 환산하시면 1억 6천 한 7백만원 정도 된다. 지금 현재 제가 서 있는 필지가 모든 걸 다치고도 1억 초반에, 1억 초반에 나온 초금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저희 주택 뒤편으로도 석축들 예쁘게 자연석으로 해서 쌓아 놓으셨다. 그리고 집을 아무래도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앉히시면은 남양이다. 향까지 완벽한, 향까지 완벽한 주택 지을 수 있는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길 거의 평탄지인데 약간의 올라오는 길, 약간의 경사도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 토지 금매로, 금매로 입지라든지 환경, 터목공사까지 모두 모든 걸 갖췄지만 금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저정은 불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목은 임야 용도지역이 보존관리지역으로 지금 현재 보시면 건폐율이 20% 용종류 80%로 바로 집 지을 수 있는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158평, 163평 중요한 평당가 80만원에 나온 조수지, 앞자로 보시면 조수지 조망의 개군 생활권, 금매토지 원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천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